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김도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센트랄모텍이고요. 중목코드는 308-17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21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센트랄모텍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와줬네요.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고 나서 바로 넘겨줬으면 좋겠지만 바로 넘기진 않고 한번 조정을 받고서 넘겨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61선 충분히 내려온 상태고 61선 충분히 내려왔고 이동평균선들 굉장히 잘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5일선, 3일선, 61선, 11선, 21선, 241선까지 다 밑에 깔고서 이렇게 잘 올라온 그런 부분이 되겠고 오늘 3% 이상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28,000원 이렇게 딱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센트랄모텍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테슬라, 테슬라 쪽, 테슬라 쪽이랑 이제 루시드모터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경량화, 차량 경량화에 있어서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이제 이렇게 테슬라에 이제 독점 공급한다 해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로서 처음에 상승이 나아졌던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장했을 때 3연상 갔습니다. 3연상 4안가, 4안가, 4안가 뭐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아졌던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거의 4연상 이렇게까지 갔었던 부분인데 그만큼 끼가 있었습니다. 끼가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많이 지지부진해졌던 그런 부분이 있겠고 거래량도 뭐 이런 식으로 빵빵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아졌던 앤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테슬라가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똥을 싸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죠. 근데 최근에 또 루시드모터스 루시드모터스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루시드모터스라는 이제 테슬라의 대악마로 나오게 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랑 이제 파트너십도 좀 체결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루시드모터스가 루시드모터스가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 증시에 스펙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처치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런 스펙이랑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냐 마느냐 이제 그 추총이 내일 열려요. 내일 열리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상당히 모멘텀이 완전하게 살아있다. 모멘텀 당장에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장 얘기 나오게 되면은 강한 상승세가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같이 같이 보면 좋은 종목 루시드모터스 쪽으로 해가지고 세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원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응 왔어요. 4.8%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겠고 세원이 기존의 대장이긴 했어요. 세원이 기존의 대장이었는데 뭐 센트럴 모텍도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루시드모터스 상장 진짜 승장하는 사우디 왕세자라고 합니다. 23조 투자 대박. 그래서 빈살만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PIF 지분가치 최소 26조 상승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제 2018년에 3조 투자를 해가지고 3년만에 700% 수익.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살만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의 상장으로 200억 달러 약 23조 원에 달은 투자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루시드모터스가 정말 대박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처치캐피탈이랑 합병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오늘 22일 현지 시각으로 22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2일에서 23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목요일. 내일이 목요일이죠. 22일. 근데 이제 현지 시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거의 뭐 금요일 새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 되게 되면 이제 합병 여부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박 났다.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몸에 더 완전하게 살아있고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들만 이 소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서 쌍크림 매수를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그냥 발라먹으면서 개인만 매수하는 이런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일단은 의미 있는 가격대를 일단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900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매몰대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루시드모터스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상한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워낙에 좋은 재료라서 상한가도 갈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크게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선 이 구간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모멘텀이 임박한 만큼 굳이 뭐 막힐 것도 없이 그냥 강하게 뚫어지면서 상승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봉상 여기 지지 라인 지지 해주면서 바닷건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26,400원 부근 지지를 쫙쫙쫙 해주게 되면서 올라왔고 거의 20주선 근접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동평기선을 다 모아놨고 올라서게 되면은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는 정별 흐름이 나와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요.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서 5월선까지 일단 올라온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지금 스펙 합병 주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상승세가 좀 나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합병 일자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합병 해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충분히 모멘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너무 좋습니다. 센트럴 모텍 그래서 일단은 내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28,000원 때 다시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상당히 좋다. 현재 흐름 상당히 좋다. 일단 시장을 그냥 이겨버리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이 아침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쭉 장전 브리핑 장전 브리핑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을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장을 시작하는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과 가격 나오게 되고 이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당일날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P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습니다. AP테마주 검색기, 모바일 버전이랑 PC 버전 둘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2장버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APA4장버스 홈페이지 들어줘는